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5년 12월 18일 오 9시 20.. 12분이고요 지금 스펙트인 저거 쥬니에랑 저기 쟤 누구냐 누구냐 비콘이랑 그리고 기타 등등 친구들이랑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암흑 개인작은 뭐냐 메자이네? 메자이를 가볼까? 아아 그 형이 킬 많이 딸기는 거고 야 임베다 수확에나 잘 가볼게 임베.. 임베 각인가? 어디 주물력이 임베 각?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뭐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 임베 각이라고 해놓고서 탑으로 갔다 아 솔직히 안 멍트린다며 간지냐 아 나 저사람 나 리신 엄청 잘 쓰는 거 알고 있는데 창 사라 괜찮아 내가 트리노 저산 발라 근데 저사람 리신 엄청 잘 쓰는다고 어허 어허 내가 이름해도 트린창인이야 트린창인이야 여보세요 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냐 야 방금 누구 여보세요 하진 않았니? 다온아 다온아 니 적팀 리신 알고 있지 다온아 니 적팀 리신 알고 있지 난 다 두벨 아니야 어 난 두벨 아니야 어 난 두벨 아니야 야 리신 밀어져다가 리안 너가 졌잖아 내가 몸을 대주마 너 졌잖아 리신 대 리신 내가 한 대만 맞아준다 야 리오 길어 니 걸베 야 인벤자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야 됐다 하드 리신 그때 리신 언제 만났는데 리신 그때 사설 뛸 때 만났었잖아 사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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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리신 대 리신 하다가 니가 졌잖아 아 허키 고 니 고맨? 야 불치야 CS 먹지 말아자오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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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나 나 나 스마트케어스 죄송 죄송 나 큐 스마트케어스 아하하하 근데 은하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 은하 진짜 못함 내가 알기로는 진짜 못함 내가 알기로는 진짜 못함 아 나보다 못해 야 쟤네는 왜 원딜이 하필 젤하스냐 나는 플라딜일 때 나하고 1대1 하다가 졌어 그 사람 그럼 진짜 바보인다 겁나 못한다는 뜻인데 어? 아니 니한테 무조건 졌다고 니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하 하하 아 끌각이 안나와 이가 없으니까 이 랩이 안됐어 야 쟤 저거 EX 제 불치 뭐지? 스카이프 안들어야 했지 쟤는 나? 야 반맞으면 안된다 했지 어허 어디에서 우리 나 누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헷갈려 죄송합니다 저 초쿠우유가 세빈이고 저 가나나 우유가 안녕히 계세요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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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 저 젊나 센데 아따 불치야 너 서포템까지 에이핑 아니 에이핑인건 둘째치고 어차피 일단은 지금 저거는 너 서포트이잖아 1렙이든 1,2,3렙때까지는 너 서포트해야돼 괜찮아 해시 감패 괜찮아 피 채우면 돼 야 나 퍼스블러드 아님 얍 끌리지마 진짜 제발 엥가넷은 안 끌려 엥가넷은 안 끌려 근데 아까 왜 끌렸어 저 미니언좀 먹어주세요 얍 어허 누가 반말을 쓰랬나 저 미니언좀 먹어주삼이라고 했잖아 아 기절 누가 왜 레어를 쓰랬나 태중댁이 하늘의 숙고개잖아 어 넌 엄마 엄마한테 할 수 없어 얍 어 이 상태에서도 저만 먹네 오오 신기한데 야 마이야 제라스나 노려라 아 사인볼트 사인볼트 напр studied 어어 절전적 안보이네 으으으음 으으으음 어 무서워 저 잘큰 불리애버려봐 무섭다 내가 쌓았다가 졸토칠것 같은 이기분은 뭐지 어 첨가봇...? 자네 이러면 뭐가 진짜 너무 이상하다 하하하 진짜 야 이거 첨가묻인데 이기겠지 지금 그럼 지금 일단 서포템 감 내려가고 있어요 일단 지금 서포템 갈란다 잠깐만 왜 저렇게 쿨이 빨라 돌베 무시하지마 아 아 이거 암흑의 장면 이것도 저거랑 똑같구나 비타구나 효과가 어찌 먹으면 저거 올라가네 어 무서워 아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W 묻는거 봐 겁나 무서워 아 내가 볼 베드 볼 베드였으면 쟤 이겼는데 넌 마나가 없어 그래 그럴거야 하지만 존나 쎄리 저기암맞아 마나 없을때 싸워요 진짜 왜 누구옴? 자 이걸 보다 자 괜찮아 우메 아파라 많이 아픈데? 잘 불렀나 내가 보호해줬어 으응 방금 누가 날 부른거 같은데 난폭 운전하지마세유 난폭 운전하지마세유 이렇다 아이 아까워라 괜찮아 오우씨 얍얍얍얍얍 코탑 맞았어 아 잠깐만 이건 좀 무리인거 같애 올리벼야 우리 다 함께 아 갑자기 불치가 하고싶어졌어 단판에 불치를 하겠어 단판에 3인큐 하하 단판에 탑 불치를 해볼까 간만에 갑자기 리신이 쳐들어온 이 느낌 뭘까 오늘은 왜이리 잘나가는걸까 좋은느낌 잡아라 그냥 잡겠네 오우? 레드효과 봐봐 레드효과 요거 머그삼 와드 와드 내가 주는 성 야 문도가 미드야? 문도 미드 오호호호호 대단할땐 역시 일반은 재밌어 일반 꿀잼 올배비하이오 아니 위험해 위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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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좀 사려 난 사리지 않는다 왜 주니를 따라하고있어 주니 왜 주니가 어떻길래그래 근데 주니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지 않습니다. 나는 나일 뿐 아 저걸! 야 빈질이 형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하는 거니 아 몰랐지 나와라! 나는 갈 길이 멀다 야 풀치야 달려들어! 달려들어! 자 물어! 풀치야 물어! 싸워 싸워! 싸우라고 아니 니가 스트리밍 없어 왜 싸우네 그렇지! 아! 아! 색사병 지금 나왔어! 궁 지금 나왔어! 조금만 가까이 봐라! 조금만 가까이 봐라! 아니다 잠시만 나 이거 잘하면 나 다이브해도 되는데? 내가 끌게 내가 다이브하지마 다이브하지마 절대 다이브하지마 끌어! 풀치야 물어! 저거 못 끌어 미니언 때문에 아니 반말하지 말래도 슥! 너는 너에다 오만한 반말할거야 아! 됐다! 키빈이 엄마한테 전화 줄게 꾸짱 꾸짱 참 잘했어요 나 잘하지 응 잘했어 잘했어 호아! 살려주세요 마사인 마사인 오사인 못해요 오사인 못해요 오사인 못해요 오사인 못해요 롤롤롤롤롤 가이파 스트라이크 평장 와아! 마이파 스트라이크 강력하다 아 감동 아이 오사인 못해 오사인 못해 네 칼이팔만 쐬지말래도 어니 고데인은 그러다가 오사인 못해 오사인 못해 오사인 못해 제발 조사려주세 아 고데인 나왔다 제발 사려줄게 콜라는 네 흰기 콜라는 펩시 콜라는 코크다 콜라는 코크라고 콜라는 야 누가 자꾸 마이크 지직된다 야 바람소리나 어? 왔어 왔어 끌어봐 끌었다 나 CS먹으려고 한거야 CS 아까워서 자필 민유한테 죽을거 내가 먹는게 더 낫지 않니? 제발 끌리지마 부탁을 아아 간다 케민아 부탁을 약속이라도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니? 흠흠흠흠흠흠흠 아타야 오지마 와라 와라 들어와라 군이 생기니깐 말이 달라져셨네 간다 들어와 오 잠깐만 본님들 올라오셨을래요? 본님들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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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히 쏠령할 수 있겠네 아니 지금 브리시스 와드를 막았어 근데 내가 죽었구만 저거 날라 일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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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벵 올라온다 이즈 곡간다 으아 트리님 트리님이 안녕 일단 Circlept 빠사 음? 아니 끓는 이 Pang 야 끌어서 아니 왜 그 애도 끄으으으으으으 잡았다아 내일 이리 Springs 가요 가요 가 가 가 가 가 와 나도 어시 좀 야 누구 맛을 좀 막아봐 아니 내가 막아야지 저 놈 잡아라! 끌어 불치하다 달려! 불치 하나 먹겠다고 네 놈이나 왔어 완벽한 조진이었다 얍 완벽한 조진이었다 완벽한 조진이었다 야 바텀 터치자 완벽한 조진이었다 이제 나이피 나이피 어? 볼리베오 딴 아이오? 으악 으악 발 발표 설마 저걸 격멸 격멸 갱슨 격멸 볼리베오 철포 아니지 랄랄랄랄랄라 집을 한 번 가볼까 약올리나가야지 가우나 간다 라인 땡기고 있어 쭈로 그냥 피어 표상 그냥 피 직가지 말고 피 잔뜩 있겠네 어 야 미야 제라스 미야 아 여깄네 왜 없는 것처럼 했어 이런 아예 아 예에에에에에 얍 안녕 안녕 어 이어 방금 확 땡큐 아니 근데 어차피 가면 놔둬봤자 누웠어 제발 제발 위험하지 그만하십시오 원래 인생은 스릴 어? 스릴이 반이야 스릴이 스릴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맛이나지 예? 모르 몰래 스릴이야 스릴이야 자극이 필요해 진자 어 괜찮아 어차피 힐을 뭐 서포시 먹어도 상관없다 두꺼비 좀 먹고 와야지 두꺼비 내꺼 두꺼비 나는 카카오이다 두꺼비는 나의꺼이다 두꺼비는 나의꺼 안돼 두꺼를 한번 가볼까 네에에에에에 으 잠깐만 내꺼야 이거 먹어 보고 사람 이거 먹어 내가 여기서 일 때 끌게 어어 여기서 끌게 핀üssel 外치젓응 sti 어어 오후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804 야 아무나 끌어 일단 아무나 끌어 괜찮아 어 어 야 내가 밑에가 있을게 야 아무나 끌어 일단 아무나 끌어. 괜찮아 나 궁 있어. 나 궁 있어. 에이.. 나.. 나 회복 있어 회복이 있어 회복이 있어 어 잠시만 나 패보고 안썼어 생각해보니까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준열을 사야지 방타! 저걸... 놓쳤다니 3대 1 했는데 저걸 놓쳤어 볼벨 패시브 볼벨 패시브 역시 볼벨 패시브 OP 근데 마이 공유 안썼어 하이거 포탑이 뚫린다 텔포 있는 사람 좀 와줘라 야 마이야 마이야 여기 마이야 텔포 타라 어 저거 혼자 먹었어? 혹시 가능한가? 아 깨진다 형 주위에 돌아다니는 그 3가지의 버프물 버프물은 무엇인가요? 레드블루 레드블루 완벽하다 나도 저거 한번 갖고싶음 난 포시자 같은거 가면 뭔지 왠지 모르게 못해먹겠던데 야 끌어 어? 다 놈되봐라 아 젠장 스파크 세틀뽕 하하하하 카타야 간다아 카타야 카타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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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마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잘 죽엉 불치야 안녕 불치야 안녕 불치 내가 끌면 바로 한방 얍 나 끓을줄 알았는데 아니네 으흥 으흥 쇼미더킬 으흥 쇼미더킬 저 징킬때 마이.. 마이 장인이신가? 아 저거 따고싶다 힘없잖아 가지고 큰일써 아 이거 그냥 블라드에 AD로 전향해버릴까? 안됨 그런거 아니야 내가 시즌 시즌5때 마이만 봤어요 시즌5때 마이만 봤어요 시즌5때 마이만 봤어요 와 나 7킬 먹음 우리 팀에서 내가 킬 제일 많이 먹음 진짜 꺼 불키야, 길 가라 가시다 위험해 잘킬꺼 혼자 죽지 않는다 야, 말아라 들이나 들이나 분명 거기 어디서 여기서 필리다, 튀어 아 나 그런데 회복 있는데 자꾸 아까부터 회복을 안 쓰대 저거 스펠을 잡아 쓰지 않나 잡음 즈음 나 쿵딜 장난 아니지 어? 언제 탑타워가 저렇게 밀렸지? 내가 밀어줘 나 끈다 뭐 끈다고? 어? 블라디 형 탑가게? 탑갈까? 용이나 먹자 애들이 안오네 내가 끌었는데 용 먹자 나중에 스테릭 버려야지 요건 나 혼자 먹을게 야 내가 왔는데 아무도 안왔다 용 나 혼자 먹는다고 나도 한입만 먹자고 내꺼야 힘치고 먹을꺼야 응? 나 한 대만 먹자고 어디가? 막타를 먹어볼까? 농담이고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좋은사람이야 어차피 저기 제라스 딜 안나옴 얍 얍 어차피 존냐도 있음 얍 비를 채우세 기다려보세요 얍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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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졸아 저 버리자 잡았어 야 한마리 어디갔냐 야 빡빡이 어디갔어 빡빡이 빡빡이 집갔나? 야 집갓 저기있네? 야 갔어 돌벨이야 에이 안가도 되겠다 가야지 빡빡아 형 할 수 있어 형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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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문도 가고싶은데로 간다 아 나 빨간거가 둘러졌네 이제 어 잠시만 저런 나쁜 놈 친구 데리고 왔어 안되 안되 친구 데리고 오지마 삐리비리비리비리비 아이씨 마이 쿵키보 마이 나 모자 약해 약하? 마이 강하네 마이 호호호 킬하나는 내가 먹었다 형 내려 괜찮아 나 졸야도 있고 얍 잘있어 나 더 볼게 형 컷다 W 아아 개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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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 야 이거 이겼데 그냥? 킬 이제 두배 차이났는데 조율이 있으면 한입씩 수 마시쭈요 하트야 나왔다 밀자 난 여기 볼게 안녕 안녕? 제라스야 제라스 나보다 템 못나온다? 어? 제라스 나보다 템 못나온다 준희는 템이 왜 안나왔다 잠깐만 이거 위험해 야 볼펭면 튀어라 근데 내가 저블랑을 이길 수 있을 듯 튀어 2대1이야 2대1인데 어? 나 민병대 안 사는데 왜 민병대 효과가 있지? 어? 어? 빨리 와서 잡아라 설마 저걸 못 잡겠냐 왠지 갔다가 죽는거 아니야? 저거 포탑한테? 설마 저걸 못 잡겠냐 잘 죽어 오우 위험했다 하탑 위험했으 하탑 위험했으 어? 야 이거 제 카와의 트랭툰 마나 정확히 14화에 남은 전면 같은데 마이하고 탑 100도 가는거 이러다 막 갑자기 애들이 오면 우리는 야 문도 간다 그쪽으로 그럼 우리도 이제 문물에 던지 문도 따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마사인 마사인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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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se 마사인포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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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구 꾸! 꾸! 트리플캔! 머물댑시다 난 나아 어떡해! 아파! 잘가아 나 아직 빨리 일로 잘가야.. 헉 예이 난 튀길 위에서 올렸어 하지만.. 난 나아 아 근데 나 진짜 6,300원짜리 뭐 살까? 헉 살려주고 6,300원짜리 무엇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? 이거봐도 람머스를 사야되고 람머스는 있다 그렇다면 트런드 트런드는 있다 그럼 형도 나처럼 트린을 파는거야 얍! 어 잠시만 안녕히계세요 나 존냐 한번 해놓고 자꾸 2번 누르고 있었어 이제 다시 사랑하네 너와 나는 너무 다른 사랑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트린 잘가 바로 날 수는 없어서 트린 갑자기 리신이 와갖고 Q0Q이 했는데 죽음이 얼마나 좋은 아이고 재밌어라 빨리 죽여라 리신아 트린 좀 데리고 가라 리신아 때마침 리신이 와라 게임기 죽이러 간다 다온아 가자 내가 갑자기 리신 더블킬 리신이 갑자기 더블킬 리신이 갑자기 더블킬 리신이 갑자기 더블킬 왜이래 나한테 왜그래 잘될꼬가 내 이상이 맞았다 카타도 잘가 카타도 잘가 내려가고 있다 죽었네 카타도 잘가 카타도 잘가 암 나 끌어봐 아무나 끌어 나 공기 끌었어 아무나 끌려고 해 아무나 끌려고 해갖고 나 공기 끌었는데 아무나 끌려고 해갖고 나 공기 끌었는데 명 wear 애 able no 게다가 covered witness basis 캥 Go 뱃 enda 예 투피패 투피패 투피패로 갑니다 투피패 야 잠시만 노! 이 양반들이? 이 양반들이 가면 우리 불치워 죽여? 요거 블랙 잘가 할 수 있겠다 블랙 잘가 전멸 여깄다 전멸 전멸이 없다아! 나와라 나는 갈 길이 멀다 아아 이리와! 큐큐큐큐! 큐 난리인걸 바보야 안닿는 다고! 잘가~~ 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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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슬슬sy 잘가 어 kinda 음…음 음 음 음 음aha 오오 오우 예에에 우와 낙킬이다 아 애들 이제 기패스트의 시작 기패스트의 시작 트린 1킬 아 1-3대 애 야 지금 애들 수비의 시작이 그? 내 벗을 뚫어서 3억 제기를 가는 것이다 롤롤롤 그런 나쁜 짓을 야 마이아 어딨냐 집이네 야 카타 니가 왜 내 레드를 쳐먹어 에이 설마 카타가 이것도 뺏어먹겠어 카타가 이것도 뺏어먹겠어 설마 에이 그건 사람이야 진짜 굴치야 끌어봐 니가 이겨 굴치야 니가 끌면 이긴다고 우리 간다고 에이 야디야 울리고 있지 않나 니 궁 왜 썼어 응? 썼어? 나 없이 함 싸워보거라 나 궁 들어왔다 그냥 싸워도 된다 접시완 어허허허 쭈리지 저 깜사싫어 나 없으니까 지는구나 쭈리지 깜사싫어어 어? 이겼다 아깝이 아 나와라 나는 갈 길이 멀다 콧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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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지리얼 실망 이 정도로 어 이지리얼 나갔네 이지리얼 나갔네 수고우 자 이제 3인큐를 시작해봅시다 어? 누구 나갔데? 두 명 어 나? 나도 나가? 일단